경남 진해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50대 B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, 경찰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청도에서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C씨를 검거하고 시가 3억 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압수했습니다.